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후사가 드디어 등장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저희도 이 창세기를 보면서 언제 이 스토리가 나오나 많이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2장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3장과 15장에서 내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게 하겠다고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5장에서 나의 상속자는 나의 종 엘리에셀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16장에 와서는 사라의 말대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86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사가 아닌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정의 갈등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갈은 사례를 멸시하고 사례는 하갈을 학대하고 그래서 결국 하갈이 도망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전등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고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라고 공주가 아니라 열국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이제 앞으로 낳을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다시 한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삭에 대한 언약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위에서 말한 이러한 모든 과정은 약 25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받고 또 이삭이 태어나는데 25년이 걸린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 90세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의 출생과 그 이후에 일어난 아브라함 집안에 있었던 갈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에서는 이삭이 출생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고 8절에서 21절에서는 이삭의 출생 뒤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온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항상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는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나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as he had said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as he had promised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이삭이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은 당시에 원래 독자였던 출애급에서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들이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가르쳐주는 그런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1절, 2절이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1절, 2절 말씀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힘과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일은 사람이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사람이 억지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이루시는 여우와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일상생활 속에서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뜻을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뜻을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아침에 믿고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3절부터 보면 여우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이삭은 웃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에 대한 언급이 창세기에 나올 때마다 웃음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사라가 그것을 듣고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삭의 출생으로 인해서 사라가 기쁨 가운데 웃게 되었고 또 이 소식을 듣는 많은 사람에게 그 소식이 큰 기쁨을 준 것을 6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쁨을 웃음을 가져다 준 이삭의 출생은 단지 아브라함의 가정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의 구원의 중요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열두지파가 나오고 또 그 이스라엘 가운데 죄인들을 구원하신 메시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창세기에서 보아왔던 것처럼 사라의 인간적인 지혜와 충고 또 아브라함의 성급한 행동과 여러 실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제안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언약을 이루시는 그런 능력의 여우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의 진행을 위해서 인간의 실수와 어리석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출생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집안은 온통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당시에 이 아이가 젖을 뗄 때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젖을 떼는 시기까지 건강하게 살아있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우리나라의 백일 잔치나 돌잔치를 했던 그런 이유와 비슷합니다 이삭이 태어나서 잘 자라는 것이 기쁨이 되었지만 이제 이삭이 성장하면서 아브라함의 집안은 또다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이나 또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 전도서 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라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집안과 또 아브라함의 삶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삭의 탄생은 한쪽에게는 기쁨이 되었지만 다른 한쪽에게는 슬픔이 되었습니다 사라와 그의 여종 하갈 그리고 사라를 통해 나온 이삭과 하갈을 통해서 나온 이스마일 간의 갈등이 점점 더 고조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이스마일이 이삭을 놀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바울은 이스마일이 이삭을 박해했다라고 또 이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마일은 이삭을 놀리고 많이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마일의 나이는 17세 정도였고 이삭은 젖을 뗄 때여서 한 3살 정도였습니다 17살 그리고 3살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가운데 있었지만 이스마일은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가 잘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과 어머니 하갈이 소외시되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모든 관심이 이삭에게 쏠리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또 그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14년이나 혼자 아버지의 사랑을 다 받아왔던 이스마일은 그 사랑을 빼앗기자 이삭을 짓궂게 대했던 것입니다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막내만 사랑하면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막내만 사랑하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질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일이 나이 어린 자신이 낳은 이삭을 조롱하는 그 장면을 목격한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일을 내쫓을 것을 아브라함에게 권합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명령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자분들이 무서울 때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사라의 굉장히 무서운 그런 모습이 여기서 보입니다 사라는 이스마일을 이대로 두면 이삭의 자리가 위험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일을 집에서 내쫓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라가 이 여종과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도 사라의 마음이 없애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말이 정말 확고한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라는 여종의 아들과 내 아들을 구분하면서 그 둘이 함께 할 수 없음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과거에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준 여종 하갈이 임신했을 때 그를 내쫓았었는데 이번에는 이스마일과 이삭의 문제로 하갈과 이스마일을 내쫓기로 한 것입니다 아마도 사라는 자기 의지가 상당히 강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십여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실수한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며 마음 아파했을 수도 있습니다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라는 11절에 나오는 이 표현이 아브라함이 이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는 매우 근심된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하시며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위로의 말씀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고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라가 말한 것이 단지 감정에서 나온 다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12절 내 아이나 내 여정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삭을 통해서 나는 자라야 내 후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언약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입장이나 또 하갈과 이스마엘 입장에서 볼 때 너무 냉정하고 차갑고 불공평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 편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그런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큰 계획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자비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공의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불공평해 보이는 일을 허락하실까 왜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차별하실까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일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넓고 깊고 높은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과 이삭을 차별하신 것이 아니라 순수한 언역의 후손을 보존하기 위해서 구별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방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내보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라와 하갈을 은혜와 율법으로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을 약속을 따라 난 자와 육체를 따라 난 자로 그렇게 구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난 자만이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언역의 후손이라고 바울사도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라가 했던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또 종의 아들이 내 아들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고 한 말은 다 틀린 말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사라는 감정 가운데 그런 말을 했을 수 있지만 그 말이 다 틀리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이 마음이 아프고 무척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에게 주고 그들을 떠나보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들을 떠나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아브라함은 힘들었지만 그들을 떠나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온 하갈과 이스마엘은 부엘세바 광야로 갔는데 그곳에서 방황합니다 이 부엘세바는 헤브론에서 5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갈은 이스마엘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자신의 고향인 애급 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길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실 물도 다 떨어지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을 그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보호하기 위해서 그늘 아래 쉬게 하고 자신은 화살이 날아갈 만큼의 그런 거리에서 떨어져 앉아서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소리내어 통곡을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워 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그리고 하나님이 저기에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지금 응답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아니면 단지 힘들어서 통곡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도움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늘에서부터 하가를 불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며 그를 위로하고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그들이 언약의 후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시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아랍족 속에 그런 기원이 된 것입니다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눈을 밝혀주셔서 물이 있는 곳을 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을 마시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20절 21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갈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이스마엘에게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이 서로 다른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광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급당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이삭과 이스마엘이 서로 같이 할 수 없는 다른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든지 영화를 보든지 하면 가끔씩 스토리의 결론을 보고 이게 뭐지? 라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결론일 때 이게 뭐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이 태어나서 사라 쪽에서는 기쁨이 되었지만 하갈 쪽에서는 슬픔이 되었고 결국 사라의 뜻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집에서 내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함께 살게 되었고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은 분리가 되어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해피엔딩 같지도 않고 사실은 노엔딩 같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불쌍해 보이기만 합니다 이러한 힘들어 보이는 이 본문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독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할까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며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본문은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대충 상상하고 생각해 보고 다 생각해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클루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집안에서 내보내시는 것이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언약의 후손을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고 행하실 때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냈습니다 성도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면서 하나님께 그 상황을 이끌고 가시도록 맡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스마엘을 내보냈을 때 이삭은 하나님의 택한 그런 백성으로 잘 자랄 수 있게 되었고 이스마엘과 하갈은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광야에서 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사라와 끝까지 싸웠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집안은 온갖 상처와 미움으로 가득했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를 항상 감찰하시며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도 막히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묶여있는 지금의 상황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성도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소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말씀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루션이 눈에 금방 보이지 않고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한 걸음씩 볼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본문은 하나님의 크신 뜻을 따르는 데는 고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17년 동안 함께했던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치 않은 일이었고 아브라함을 아프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삭이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순수한 언약의 후손이 되는데 방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고 이 일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지혜롭게 그 뜻에 방해되는 것들을 다룰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루는 과정에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고 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통이 있고 불편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방해되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마음이 묶여있는 그런 문제들을 풀어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하가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생각하며 아마 많은 걱정과 염려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염려했던 이스마엘과 하가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우린 오늘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까 혹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불편함 때문에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됨을 알면서도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매일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을 더 큰 뜻을 가지고 일하심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맞추어진 그런 시야가 하나님께 맞추어져서 우리가 더욱더 높고 넓게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한 걸음씩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순종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다 이해되지 않아도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고 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고 또 담대해야 하는 그런 부분 가운데서 담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실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도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크신 뜻을 이루어가시는 여우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시는 영혼의 새로운 힘을 얻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